루시 인생 달려라! 발사! 원합니다. 뭔가... 어떡하나요? 여기 뭐하러 왔나요? 여기 녹음실 같아요. 여기 녹음실이네, 여기 녹음실이야. 더빙 해보신 분도 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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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빙하는 분? 아니, 나는, 나는 참고로 그 더빙도 해봤어. 영화 더빙 해봤어. 아, 슈가. 아, 슈가. 아, 맞네. Burn the stage. Burn the stage. 더빙. 사실 더빙이라는 거랑 아래션 아니야? 아래션. 간간히 근데 우리 VCR 같은 거 할 때 더빙을 하긴 했네. 맞아. 후시, 후시. 후시 녹음할 때. 아, 기억나요? 형이랑 뭐지? 나, 진영이랑. 형! 이제 맞춰가지고 그 입 맞춰야 되잖아요. 저 후시는 아니더라도 전설의 용푸른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제 지민 씨의 레전드, 이제 용푸른이라고. 용푸른! 저의 용푸른 그 자체였어요. 차례하면 보여주세요. 용푸른 나가지. 사랑해요, 누나. 여러분들의 더빙 도움을 주실 선생님이 필요가. 아, 멋지. 티처가 계시는구나. 티처, 티처. 형님. Let's go. Come be my teacher.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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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딩을 해봤다고? 반갑습니다. 많이 들은 목소리인데요. 목소리가... 네, 많이 들은 목소리가... 아마 내 목소리를 듣고 자란 세대일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TV 동물농장. 동물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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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여름 위기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위기탈출 넘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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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내가 방탄그럼 여러분들 화이팅 하면 돼요 저희 구호 있습니다 달려라 해주실 수 있습니까? 달려라 이렇게 달려라! 반자 아 이 구호가 있었구나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라이언킹 명작이죠 명작 어렸을 때 3,4에서 많이 나왔어요 여기에도 배역이 반자이, 애들, 쉰지 스카가 누군지 알죠? 나쁜사자 제이오비 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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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반자이는 난 정말 내가 혼자 주저주저 빠르게 말하면서도 틀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진영 그런거 진영 이런거 다들 저를 안 쳐다보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눈 감고 있을게요 남을 의식할 시간도 없는게 모니터만 봐 화면만 봐 그러네 그래서 반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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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데? 이름이 반 들어가니까 진짜 반 들어가 있어 반자이 아이들이야 에드 에드는 대사가 없어 웃음소리만 있는데 웃음을 아주 반드러지게 웃어야 해 반드러지게 웃는게 반드러지게 웃는건 낭준이가 저요? 바로 갔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쉔지역인데 중성적인걸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음역대는 지민이가 지민이가 사실 뭐 그렇긴 한데 지민이 가자 한번 하자 가장 하이톤이에요 지민? 괜찮을까? 네 자 이렇게 조여졌습니다 떨린다 이게 되게 떨리네요 자 대본을 들고 계신 분들은 마이크 앞으로 아 네 아 이 긴장되는데요? 요요요 형 뭐에요? 나 나 스카 나 너무 많아요 다른 직업을 보는건 신기한거 같아요 틀어주세요 피넛어글놈의 무파사 일주일은 앉지도 못하겠어 반자이? 뭐가 그리 웃음냐? 애들 이렇게 웃어야 돼 와 야 그만해 그만둘 두지 못해? 와 어렵다 이게 약올리잖아 한신들하다 이제 손가락만 빨고 앉아있게 생겼으니 배고파 죽겠어 그래? 그놈의 사자들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왕노릇을 할텐데 난 사자가 싫어 뻔 뻔스러워 털많고 냄새나고 게다가 하나같이 둘 셋 욕 같이 해줘야 되고 우스원도 같이 표정 표정 너무 무거운 역할인데 큰일한다 뒤트로둬 뒤트로둬 못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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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렵다 머저리 셋이 잘들 노는구나 하지만 넌 우리의 친구라 소리를 겉으로 내도 돼요 이럴 오 매력이사 왕은 아니지만 스카는 품위가 철철 흘러넣어 그래 혹시 먹을 것 좀 가져왔어 스카 아니죠 형님 대장님 너희들은 이걸 먹을 자격이 없어 자 이때 셋이 같이 호흡해주는 그렇지 자 입에 뭘 물고 무파사만 아니었으면 잡아먹고도 남았어 그치 입에 잔뜩 음식이 있어요 우리들 어쩌겠어 무파살 죽여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어렵다 진짜 어렵네 진짜? 너무 어려워 근데 너무 어려워 타이밍을 못 맞추겠어요 타이밍만 추는 게 제일 어려워 바로 슈카입니다 바로 쓰세요 바로 쓰세요 젠지 빨리 갈게 아니 아니 이거 얼굴 보고 진짜 이거 영상 보면 중요한 거 젠지 아무도 우리가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야 나 이거 끝나고 라이온킹 보러 갈래 자 슈카 되겠죠 네 아 진짜 어떻게 하냐 와 진짜 어렵다 자 화이팅 자 하기 전에 한 번으로 화이팅 하고 갈까 달려라 반짝 반짝 자 준비 스탠바이 빌어먹을 놈의 무파사 일주일을 앉지도 못하겠어 뭐가 그리 웃음이야 야 그만해 이게 그만두지도 못해 이게 약올리잖아 이게 약올리잖아 이게 약올리잖아 한심 잠깐만 카트 잠깐만 카트 이게 나오니까 헷갈린다 쉔지부터 갈게요 쉔지부터 아 그래서 화면을 되게 잘 봐야 되는 거 같아 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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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두지도 못해 이게 약올리잖아 한심들하다 이제 손가락만 빨고 앉아있게 생겼으니 배고파 죽겠어 그래? 그놈의 사자들만 아니면 우리가 왕 노릇을 할 텐데 난 사자가 싫어 뻔뻔스럽고 털 많고 냄새나고 게다가 하나같이 못생겼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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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자들이 그렇게 경팬 없진 않을 텐데 림스 사자나 성토하는 중이야 스카이 형 무파사 맞아 그랬고 공포의 대상이지 이마 들어도 다리가 푸들부들 떨려 무파사 으흐 안 받아 무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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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재밌어 머저리 셋이 잘들 노는구나 하지만 넌 우리의 친구잖아 그럼 너도 머저리겠네 이런 너희들은 이걸 먹을 자격이 없어 다자 새끼들을 눈 앞에 갖다 맞추던데 그거 하나 잡아먹지 못하다리 정말이지 목파살만 아니었으면 잡아먹고 좀 남았어. 맞아. 우리들 어쩌겠어. 목파살 죽여. 바로 그거야. 못 타했다, 못 타했다. 못 타했다, 못 타했다. 어떡해. 너무 힘들다. 못 타했다, 못 타했다. 잘했어, 잘했어. 오, 잘했어. 오, 대박, 대박. 지민이가 너무 잘하는데? 아, 내전 찍어 왔는데. 지민이 괜찮지 않아? 빌어먹을 놈의 무파사. 일주일을 앉지도 못하겠어. 뭐가 그리 웃음냐? 야, 그만해. 그만두지도 못해? 이게 약올리잖아. 한심들하다. 이제 손가락만 빨고 앉아있게 생겼으니. 배고파 죽겠어. 그래? 그놈의 사자들만 아니면 우리가 왕 노릇을 할텐데. 난 사자가 싫어. 뻔뻔스럽고. 털 많고. 냄새나고. 게다가 하나같이. 못생겼어. 오, 사자들이 그렇게 형편없진 않을텐데. 오, 스카. 누군가 했지? 림슨 사자나 성토하는 중이야. 스카의 형. 무파사. 맞아. 그랬군. 공포의 대상이지. 이만 들어도 다리가 푸들부들 떨려. 무파사. 한 번 더. 무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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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봐 재밌어. 머저리 셋이 잘들 노는구나. 하지만 넌 우리의 친구잖아. 그럼 너도 머저리겠네. 이런. 으, 매력있어. 왕은 아니지만 스카는 포비가 철철로 넘어져. 그래. 혹시 먹을 것 좀 가져왔어, 스카? 아니, 저 형님. 대장님. 너희들은 이걸 먹을 자격이 없어. 사자 세기들을 눈앞에 갖다 맞추던데 그거 하나 잡아먹지 못하던데. 정말 이제 무파사만 아니었으면 잡아먹거든 남았어. 맞아. 우리들 어쩌겠어. 무파사를 죽여. 바로 그거야. 이거야. 이해가 되었어, 이게. 이게 앞번이야, 앞번. 야, 바로 그거야. 여기 하나 앞번이야. 맨 마지막에 하나 잡았어. 바로 그거야. 와, 나 내 거 듣고 있기 너무 힘들다. 저는 지민이가 잘한 거 같아요. 지민이 형이랑. 아, 다. 난 형도 제일 잘했어. 아, 토이스토리. 토이스토리, 우디. 아, 토이스토리 진짜 많이 봤는데. 토이스토리는 잘 안 봤어. 토이스토리는 잘 안 봤어. 렉스. 공룡이다, 공룡. 공룡. 자신 있는 사람. 해보고 싶은 사람. 버즈 한번. 도전? 아니. 일단. 그냥 도전? 한번 해봐. 그리고 우디를 그러면. 우디가 어떤 캐릭터야? 우디가 되게. 우디가 보험관. 명랑하고 밝고. 보험관. 제가 봤을 때 형이 우디 하는 게 나아요. 렉스가 좀 까먹는 캐릭터라서. 토이스토리 뭔가 재밌겠다. 부서졌어. 코치를 맨버 어쩌는 거야. 아, 그래서 한번 미안해. 안녕, 내 이름은 우디. 또 여기 낸 대방이야. 나도 잘할 거 같아. 잘할 거 같은데, 되게. 부서졌어. 부서졌어. 고치려면 몇 초는 걸리겠어? 고치려면 몇 초는 걸리겠어? 버즐라이트의 항해일지. 지금 4,072년. 대우선은 12,072작전지구로 가던 도중. 이상한 혹성에 불시작했다. 이곳의 표면은 다소 불안정하고. 숨을 쉴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지능이 있는 생명체의 흔적은 전혀 찾아놨어. 안녕. 나 때문에 놀러왔어? 아, 그렇다면 미안해. 안녕. 안녕. 내 이름은 우디. 내 이름은 어디? 내 방위관. 등 얘기는 있고. 아, 또 한 가지 아직 모르고 있겠지만은. 여기가 나의 자리야. 이 침대 말이야. 이곳의 부안간이로군. 마침 잘 오셨어. 난 버즐라이트에 이어 우주방위대 소속 특공대원이지. 내 우주선이 실수로 열기풀 시작했어. 네, 분명히 실수야. 왜냐면 이 침대는 방위관의 자리니까. 내 더보 추진기로 고쳐야 해. 여긴 아직 화석연료로 쓰냐? 쓰나? 아니면 수리리안 폐채 건져 있어. 아니면 수정 액체 연료를 개발했나? 엎드려. 서지마. 꼼짝 꼬리야 친구. 아는 생리층감? 그래. 앤디의 생리층감이야. 좋아. 그럼 모두 올라와도 돼. 난 버즐라이트 이어 야. 난 버즐라이트 이어 야. 난 강화를 원한다. 나 힘들었어. 너무 기쁘지 마.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 고맙다.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니? 진심으로 감사한다. 보여주지. 보여주지. 버즐라이트 이어 출동! 버즈가 진짜 잘해야겠다. 버즈가 말이 너무 많아. 같이 보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힘들다. 나 멀티가 안 돼가지고. 어, 나도 진짜 힘들어. 파이팅! 파이팅! 틀리면 내가 하다가 만약에 틀렸어. 그럼 언론 NG여! 라고 얘기를 해줘야 두 사람들도 과연 NG가 몇 번 나올지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우리. 스탠바이! 하이! 부셔졌어. 고체면 며칠은 걸리겠어. 버즐라이트 이어 항해일치. 지금은 4072년. 내 우주선은 12작전지구로 가던 도중. 이상한 혹성이 불시작했다. 이곳의 표면은 다소 불안정하고. 숨을 쉴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지능이 있는 생명체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안녕! 안녕! 나 때문에 놀랐어? 그렇다면 미안해. 안녕! 내 이름은 우디. 또 여기 내 앤디의 방이야.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얘기고. 또 한 가지 아직은 모르고 있겠지만 여긴 내 자리야. 이 침대 말이야. 이곳의 보안관 1호군. 마침 잘 오셨어. 난 버즐라이트 이어 우주방위대 소속 특공 대원이지. 내 우주선이 실수. 다시 갈게요. 이곳의 보안관 1호군 부터 갑니다. 윤희 형. 잘하고 있어. 윤희 형. 나 어떻게 한지 모르겠어. 나 어떻게 한 거야? 나 한 거야. 지금 완전 앤디예요. 오, 잘했어. 슈프티야, 슈프티. 톤이 딱 잘 맞다. 깼지만 여긴 나의 자리야. 이 침대 말이야. 이곳의 보안관 1호군. 마침 잘 오셨어. 난 버즐라이트 이어 우주방위대 소속 특공 대원이지. 내 우주선이 실수를 여기에 불시작했어. 그래, 분명 실수야. 왜냐면 이 침대는 바로 내 자리니까. 내 터보 추진기를 고쳐야 해. 으, 엎드려. 누구야, 꼼짝마. 쏘지 마. 우리야, 친구. 아는 생명체인가? 그래, 다 앤디의 장난감이야. 좋아. 그럼 모두 올라와도 돼. 난 버즐라이트 이어 야. 난 평화를 원한다. 네가 공룡이 아니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 그래? 고맙다.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아니, 이 단추는 뭐 하는 거지? 보여주지. 버즐라이트 이어 출동! 어, 여기 호흡 해줘야지. 오, 안 맞다. 자, 준비. 환영한다. 감사한다. 단추는 뭐 하는 거지? 보여주지. 버즐라이트 이어 출동! 오케이. 아니 너 버즈 라이트 뭐야? 뭐? 뭐? 아 야 이거 갑자기 소리 들어가니까 너무 힘들다 이거 버즈 라이트 이어 절다 부셔졌어 코 싫으면 며칠 는 걸리겠어 버즈 라이트 이어 항해 일치 지금은 4072년 내 우주선은 12작전 지구로 가던 도중 이상한 혹성의 불 시작했다 그 충격으로 내가 우주 잠에서 깬 것 같다 이곳의 표면은 다소 불안정하고 숨을 쉴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지능 있는 생명체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안녕 나 때문에 놀랐어? 아 그렇다면 미안해 안녕 내 이름은 우디 또 여긴 앤디의 방이야 아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고 아 또 한 가지 아 지금 모르고 있겠지만은 여긴 나의 자리야 이 침대 말이야 이곳의 보안관이로군 마침 잘 오셨어 난 버즈 라이트 이어 우주방위대 소속 특공대원이지 내 우주선이 실수로 여기 불 시작했어 그래 분명히 실수야 왜냐면 이 침대는 바로 내 자리니까 내 터보 추진기로 고쳐야 해 여기 아직 화석연료를 쓰나? 아니면 수정 액체 연료를 개발하나? 우리 안 펼칠 건전 질서 엎드려 누구야 꼼짝마 쏘지마 우리야 친구 아는 생명체인가? 그래 다 앤디의 장... 까면 좋아 그럼 모두 올라와도 돼 그래 난 버즈 라이트 이어야 난 평화를 원한다 허우 네가 공룡이 아니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 그래 고맙다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아니 이 단추는 뭐하는 거지? 보여주지 버즈 라이트 이어 출동 우디는 정말 놀랄정도로 립싱크를 잘 못하но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나 기억이 안나요 아니에요 기억이 안나요 형 의식의 흐름이 남기고 버즈 한번 해보고 싶다 아 너 한번 해봐 그러면 한번 해봐 네가 버즈 해봐 버즈를 잘 할 거 같아요 그래 버즈 아까 해보는거 우이디 해볼게 네 렉스 지민이 한번 해 오케이 지민이 렉스 가자 드라번드 우디 호흡이 엄청 없어버렸던데? 자, 버즈, 버즈 대본. 자, 하이큐! 부셨어. 곧 치르면 몇 주는 걸리겠어. 버즈 라이트 이어 항일지. 지금은 4072년. 내 우주선은 12작전적으로 가던 도두 중. 이상한 혹성의 불시착했다. 이곳의 표현은 다소 불안정하고 숨을 쉴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지능 있는 생명체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안녕. 나, 나 때문에 놀랐어? 그렇다면 미안해. 안녕, 내 이름은 우디. 또 여긴 앤디의 방이야. 알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고. 또 한 가지, 아직 모르고 있겠지만 여긴 나의 자리야. 이 침대 말이야. 이곳의 보안가 내록은 마침 잘 오셨어. 난 버즈 라이트 이어. 우주방위대 소속 특공대원이지. 내 우주선이 실수로 여기 불시착했어. 그래, 분명히 실수야. 우려면 이 침대는 바로 내 자리니까. 헉, 엎드려. 누구야, 꼼짝마. 오지 마 우리야, 친구. 아닌 생명체인게 들려라? 그래. 다 앤 인디의 장난감이야. 좋아. 그럼 모두 올라와도 돼. 난 버즈 라이트 이어야. 난 평화를 원한다. 어우, 난 니가 공격이 아니라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 그래? 고맙다.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아니, 이 단추는 뭐 하는 거지? 보여주지. 아, 여기. 어, 그렇지. 버즈 라이트 이어 출동. 와, 종국이 진짜 잘한다. 정말? 종국이 진짜 잘한다. 야, 너 역할이야. 마지막, 마지막. 버즈 라이트 이어 출동. 여기 뒤에서 봐, 해줘야 된다고. 난 지금 김춘 역할. 자, 주세요. 환영한다. 뭐 하는 거지? 보여주지. 버즈 라이트 이어 출동. 우와아아아아아악.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어, 놀라이트 이렇게 놀라게. 우와아아아악. 우와아아아악. 야, 놀라이트 그렇게 놀라게, 맞아? 아, 귀여워. 어, 진짜 어려워. 야, 감정이 심했어, 시민이. 우와, 진짜. 근데 종국아, 너 진짜 잘했어. 종국아, 너 진짜 잘했어. 네? 어. 아, 근데 재밌다. 아, 재밌다. 나 귀 좀 막아줘서. 자, 둘, 둘이. 형아, 진짜 잘했어. 나 못 볼 거 같아. 응. 부셨어. 고칠으면 몇 주는 걸리겠어. 머즐라이트 이어 항일지. 지금은 4072년. 내 우주선은 12작전지구로 가던 도중. 이상한 혹성에 불을 시찾겠다. 그 충격으로 내가 우주 잠에서 깬 것 같다. 이곳의 표현은 다소 불안정하고 숨을 쉴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지능 있는 생명체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안녕. 나, 나 때문에 놀랐어? 그렇다면 미안해. 안녕. 내 이름은 우디. 또 여긴 앤디의 방이야. 아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고. 또 한 가지. 아직 모르고 있겠지만은 여긴 나의 자리야. 이 침대 말이야. 이곳의 보안가 내로금 마침 잘 오셨어. 난 버즐라이트 이어 우주방위대 소속 특공대원이지. 내 우주선이 실수로 여기 불시착했어. 그래, 분명히 실수야. 오려면 이 침대는 바로 내 자리니까. 내 터보 추진기를 고쳐야 해. 여긴 아직 화석연료를 쓰나? 아니면 수정액체 연료를 개발했나? 우리 2암패원짜리 건전지를 써. 헛틀려. 누구야, 꼼짝마. 쏘지 마 우리야, 친구. 아닌 생명체국들들아. 그래, 다 앤 인디의 장난감이야. 좋아, 그럼 모두 올라도 돼. 난 버즐라이트 이어 야. 난 평화를 원한다. 어우, 난 니가 공격이 아니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래, 고맙다.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니, 이 단추는 뭐 하는 거지? 보여주지. 버즐라이트 이어 출동! 야, 이거 진짜 보는 것 같아. 놀랐어, 제대로 놀랐어. 이거 진짜 보는 것 같아, 이거는. 야, 됐다, 너무 잘했다. 야, 지민이가 압권이다. 야, 진짜 공룡이 경상도에서 왔어. 야,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야, 대박이다. 자, 점점점점점 난이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완성도도 높아지고 있어, 점점. 엄청 잘한다, 진짜. 자국은 진짜 보는 것 같았어요. 누가 해볼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저는, 저... 뭐가 어울릴 것 같아? 저는 주디. 주디, 오케이, 주디. 닉을 그러면 누가 해볼까? 닉, 진영이 한 번 하자. 아, 그래. 그리고 한 마디가 있는 프리실라가 있어. 프리실라? 딱 한 마디 있는. 그거 제가 알겠습니다. 네, 플래시. 자, 이거. 오케이, 플래시 바로 한 마디.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어. 야, 주디 풀네임이 홉스야, 홉스? 제이홉스. 제이홉스. 주디홉스 승경입니다. 정국, 플래시. 네, 플래시. 자, 모니터를 해봅시다. 고고고. 여러분들, 나가세요. 네, 가자. 여러분들, 파이팅하고 오세요. 나도 즐길게. 근데 재밌겠다. 난 이게 영화 보는 것만... 플래시. 자, 주디 대사부터 갑니다. 주세요. 좋은 게 금방 끝날 거라면서. 끝날 거라면서? 오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주토피아에서 뭐든 퇴할 수 있다고. 플래시, 플래시, 바짝바짝 플래시. 안녕, 친구. 나도 왕. 반가워. 요. 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천천히. 아, 자기가 이런 거지? 응. 주디 홉스 승경입니다. 이랄만 해요? 내가 하는 일이 적성에 잘 맞아요. 오늘 방문 하신... 오늘 방문 하신... 네, 대전이 자척을 조회. 갑자기... 네, 대전이 자척... 뭐죠? 네, 차종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해서요. 해서요. 우리가 무차! 이렇게 봐거든요. 잠시만 자동차 번호가... 번호가... 29... 29... T... 29 THD 03 29 THD 03 THD 03 어, 답답해. 답답했어, 답답했어. 답답했어, 답답했어. 2하고... 9에... THD 03 0이랑 3 D 0이랑 3 D 0이랑 3 0이랑 3 0이랑 3 0이랑 3 0이랑 3 0이랑... 3 응, 응... 저기 플래시, 농담 하나 해줄까? 안 돼! 좋지... 좋지... 좋... 낙타가... 호기세계면 뭘까요? 모르... 겟서... 뭐... 라고... 불러? 그... 호기세계인 낙타... 호기세계인 낙타를... 임신부... 임신부... 호흡을... 호흡을 진짜 싫다.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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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깨요, 완전 깨요. 이제 제발 조혜는 집중을... 저기... 브리실라... 오, 안 돼! 오, 안 돼! 왜 그래? 왜 그래? 플래시... 플래시... 더 천천히 내려도 돼. 왜 그래? 왜 그래? 호기세계인 낙타... 69! 정답이제 다 알아야 돼. 호기... 세계인... 음... 아, 이거... 하기 어렵다. 왜 이렇게 겹치냐? 뭐야, 저거? 이야기... 이야기... 빨리 빨리... 이거 하지 말까? 귀여워... 너무 답답하지... 서비스! 오, 덕분에 리무즈를 타고... 저는 툰드로타운에 있어! 빨리... 저는 툰드로타운에 있어! 빨리 움직여자고! 사랑이, 밥 쌀게! 어휴... 너무 어렵네! 왜 이렇게 어려워? 플래시 나 완전 잘할 것 같은데? 이제 녹음 갑니다! 네! 여기부터 할게요! 왜 금방 끝날 거라면서? 너 나무 내면... 갑니다! 스탠바이! 뛰어! 왜 금방 끝날 거라면서? 너 나무들보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주토피아에선 뭐든 될 수 있다고! 플래시, 플래시, 반짝반짝 플래시! 오랜만이야, 친구! 나도... 왕... 반가워... 여우... 에이치 플래시! 내 친구하고도 인사해! 아! 자기야, 이름이 뭐였지? 음... 주디? 호스 순경입니다! 이랄만 해요! 내가... 하는... 일이... 딱이죠! 적성에... 잘... 맞아... 요! 응! 좀 기다려! 오늘... 방문... 하신... 네, 드쟈니 차적 조... 목적이... 네, 드쟈니 차적... 뭐죠? 네, 드쟈니 차적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해서요! 지금 우리가 무척 급하거든요! 잠시만... 자동차... 번호가... 29T... 뭔가요? 29T... 29THD-03! 30to7 20TO7 30Ok 2하고 9에... 30통 20T... 302 30TV 303 303 303 303 304 302 0이란... 저기 플래시, 농담 하나 해줄까? 안 돼! 안 돼! 저치, 좋아! 낙타가 혹... 사희씨, 니게부터 좋아! 부터 할게요, 좋아! 좋아, 지금 너무... 이게 베스트인데, 이 더빙이? 할게요! 안 돼! 좋지? 낙타가 혹이 세 개면 뭘까요? 모르... 겟서... 뭐...라고... 불러? 혹이 세 개인 낙타... 혹이 세 개인 낙타를... 임신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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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웃겨요, 완전 웃겨! 이제 제발 조회나 집중을... 저기... 잠깐, 잠깐! 프리실라! 오, 안돼! 왜 그래... 플래시... 뭐... 라고... 안 돼! 부르게... 호기 세 개인 낙타 임신부, 됐죠? 정답 이제 다 알았네? 호기 세 개인... 좀만, 좀만, 좀만! 여기... 있어! 이고 THD 영상 소유주는... 바로 툰드라 타운 리무진 서비스! 오토톤에 리무진을 탔고, 차는 툰드라 타운에 있어! 빨리 움직이자고! 정말 펌개가 탔어! 사랑해, 밥 살게! 와, 진짜... 아, 답답해가지고... 와, 답답해! 아, 안고 싶었어! 와, 너무 안고 싶었어! 저는 빨리 이 결과물들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와, 진짜 어렵다! 와, 너무 어려워... 이제 관람하는 시간! 조회 금방 끝날 거라면서? 너 나무들보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주토피아에선 뭐든 될 수 있다고! 플래시 플래시 반짝반짝 플래시! 오랜만이야, 친구! 나도 왕... 반가워... 요... 이치 플래시! 내 친구하고도 인사해! 아! 자기야, 이름이 뭐였지? 음... 주디? 홉스 순경입니다! 일할 만해요! 내가... 하는... 일이... 딱이죠! 적성에... 잘... 맞아... 요... 오늘... 방문... 하신... 네, 듣자니 차적 조... 목적이... 네, 듣자니 차적... 뭐죠? 네, 듣자니 차적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해서요! 지금 우리가 무척 급하거든요! 잠시만... 자동차... 번호가... 2구가... 2구 T... 뭔가요? 2구 T... T... E하고... 구ifique... THD... 0... SMB D... H... D... 0이랑 3... D... 0이랑 3... D! 0이란 3 저기 플래시 농담 하나 해줄까? 저치 낙타가 호기 세 개면 뭘까요? 모르 겠어 뭐라고 불러? 호기 세 개인 낙타 호기 세 개인 낙타를 임신부 하하하하 하하 하하 완전 웃겨요 완전하게 이제 제발 조회나 집중 저기 프리실라 왜그래 플래시 뭐 라고 부르게 호기 세 개인 낙타 임신부 됐죠? 정답 이제 다 알았네 호기 세 개인 스파 여기 네네네네 뿔뿔뿔뿔뿔뿔뿔뿔뿔뿔 황バイ 대박이다. 프리실라. 왜 그래? 프리실라가 짜놨어요. 대박이다. 그래서 항상 영화라든지 어느 거에도 하나를 뚝 따먹고 떨어지는 배역들이 있는데 조금 아까 그게 프리실라예요. 퍼펙트하잖아, 정말 퍼펙트하잖아. 대박이었어. 그리고 주디도 주디가 싱크가 진짜. 주디가 이거 이렇게 가도 되겠다. 이렇게 해가서 정말로. 주빅샷! 주빅샷! 되게 어려웠잖아. 어려운 배역이 나왔어. 되게 어려웠어. 되게 어려운 배역이 나왔어. 또 막. 제맛대한 거 그래서. 잘 맞췄어. 지금 세 편 모두 이렇게 조금만 연습을 조금 더 해서 완성도를 조금만 더 주면 충분히 극장판으로 걸려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 콜라보 과자 더빙 콜라보. 그 정도야. 저희 오늘 수고를 많이 했고 함께해서 정말 영광이었어. 네, 영광했습니다. 자, 제가 외칠게요. 달려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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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 왔습니다. 수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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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2. 2. 3. 3. 3. 6. 11. 15. 14. 감사합니다.